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입니다 lnf 구요 오늘 주가 종가는 이제 18만 5,900원 전날보다 1% 정도 밀렸는데 변동폭 자체가 크진 않았습니다 분봉을 봐도 거래가 막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진 흐름도 아니었고 지금 확실히 최근 기준으로 볼 때는 거래량이 많이 줄었죠 이게 요즘에도 그 뉴스에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확실히 투심이 많이 다운이 되있습니다 그리고 늘 이런 구간에서는 시장 투심이 굉장히 좀 안좋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반등이 나오면은 이런 데서도 사실 회복이 명확하게 되진 않아요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그래야 다시 또 투심이 붙습니다 그럼 또 여기에 이런 자리에 매수 들어가는 분들이 나오고 또 밀리면은 이런데서 이제 손절하는 분들이 나오고 또 저점 찍으면은 아 또 이제 약간의 그 부정적인 관점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주가는 반등 보여주면 이런데서 또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이게 반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여러 사이클 중에 지금 딱 그냥 한 구간 이 안에 늘 찾아볼 수 있던 그 흐름이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점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때 뭐 주주분들이 아 주가 많이 밀렸다 하고 뭐 환호를 질렀겠습니까 지금 분위기랑 뭐 큰 차이 없었겠죠 네 이게 맞는 건지 내가 지금 이 종목을 잘 어 대응을 하고 있는 건지 lndp를 사는게 맞는 건지 근데 요즘 딱 그 구간이 그때의 그 흐름 일과 좀 비슷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 당시에 제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파란 글씨 요 링크 누르시고 무료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lnf라고 남겨주시면 명절 전에 3거래일 남아 있습니다 요 기간 동안 같이 매매하시고 어 그래도 조금이나마 스윙 챙겨가지고 연휴에 들어가면은 연휴 기간 동안 마음이 한결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또 명절 연휴 때는 돈 나가는데도 많으니까 조금이나마 오셔서 스윙 챙기시고 보태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 오늘 일단 이 찬지가 좋은 흐름은 아니었죠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밀렸고 아무래도 코스피가 이틀 동안 거의 뭐 원의 하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코스닥이라고 반등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양 시장이 다 제한적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 매수 심리가 잘 안 살아요 요즘에는 호재가 나와도 잠깐 반짝하고 다 내려갑니다 테마주들도 마찬가지에요 뭔가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다가 뭐 하나 올라간다 하면은 거기 막 우르르 달려들고 이런 것들이 불과 한 달 두 달 전만 해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좀 찾아보기 힘들죠 테마도 약간 좀 중구난방이고 이것도 그거 같고 이것도 저거 같고 요즘에 이제 뭐 사우디 뭐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사우디 안에 산업단지 해가지고 또 새로운 테마가 나오고 뭐 네옴 시티 뭐 이전에 막 다 한 번씩 움직인 종목들이 다시 한번 강세 만들고 새로 올라오고 약간 뒤죽박죽이에요 이전이랑은 어 질서라고 해야 될까요 깔끔한 게 없습니다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시장이 움직이고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게 저거 같고 저것도 이거 같고 이건 잘 모르겠고 요런 시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점점 그런 매수 심리들이 좀 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중요한 건 이제 다시 한번 또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FMC 오늘 저녁부터 미국 시간으로 이제 일정이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은 20일 21일 아마 목요일 쯤에 우리나라 반영이 될 거 같아요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목요일 정도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내일 흐름이 오늘이랑 크게 뭐 엄청난 반전을 보여주진 않을 거 같고요 다시 한번 좀 경계심을 높여가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전날에 이차는지 아 목요일날 이차는지 금요일 또 강세를 보여줬고 다시 한번 또 약세를 보여주고 지금은 양봉 은봉 양봉 은봉 이런 패턴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양봉 나올 때 와 하고 달려들면은 대부분 다 은봉 맞고요 또 아 뭔가 그 다음 양봉을 기다리는 거죠 조정 구간을 노려가지고 들어가면은 또 양봉이 엄청 안 나오죠 지금 메인 업종들 메인 업종의 대형주들만 그나마 그래도 좀 양봉들이 잘 나옵니다 뭐 테마주는 사실 이런 밑에 구간에서 갑자기 뭐 그 뜻 나오는 걸 사실 어떻게 잡습니까 그쵸 전날에 이거는 알기가 힘든 부분이고 지금 이런 것들 보면서 흔들리면은 오히려 더 이상한 종목들로 매매를 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존의 주도주급 종목들을 좀 꾸준하게 지켜보시는 게 저는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fmc가 뭐 끝난다 혹은 이후에 어떤 시장에 호재가 나오고 악재가 나온다라고 해서 주도업종이 바뀔 확률은 저는 높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코스피를 이끌어가는 반도체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뭐 포스코 그룹주들 그리고 코스닥을 이끌어가는 2차전지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바이오와 반도체 일부 종목들 이 정도 계속적으로 그 흐름 안에서 지수는 만들어질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사람 심리가 시장이 밀릴 때 내가 그런 것들 이론적으로 좀 알고 있어도 심리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내가 생각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아 시장이 진짜 끝났나 보다 부정적인 생각들만 하게 되고 근데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리지만 이런 시점에서는 늘 그런 심리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주가는 이런 구간들을 만든 뒤에 대부분 약간의 시간을 좀 소화를 하고 그 이후에는 반등의 흐름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할 거 같아요 전 저점까지 지금 18만 5천원이거든요 오늘 종가가 그럼 압구간에 작년 가격 작년 12월달에 시장 진짜 안 좋았거든요 진짜 1A로 지수가 그냥 한 달 내내 내려가는 흐름 나왔는데 이때 저점도 18만원 16만원 이 가격 라인 사이예요 16만 8천원이기 때문에 그냥 17만원으로 보면 될 거 같고 오늘 주가가 18만 5천원 그러면 여전히 가격적인 압박이 크다라고 하기엔 확실히 주가는 좀 많이 내려왔다 낙폭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런 부분들 컨트롤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머리로는 알아도 손이 안 나가죠 요즘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그만큼 외국인과 기관들이 저는 오히려 잘 컨트롤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이게 그냥 보는 사람 일정에서도 굉장히 좀 숨이 막힐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만약에 내가 뭐 LNF의 비중을 50% 이상 들고 있다 그러면 더더욱 심리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구간들이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이게 머릿속으로는 아 전자점까지 여유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뭔가 시장이 무너지는 흐름 나오고 하면 이런 어중간한 가격 뭐 18만 1000원, 17만 5000원 이런 데서 은봉 나올 때 나도 모르게 매도 버튼에 손이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페닉셀이라고 하는데 결국 그런 페닉셀 이후에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사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왜냐? 반등이 좀만 나오면 좋아 보이거든요 양봉 한 개 두 개 나오면 올라갈 거 같거든요 또 다시 사요 그런 다음에 또 안 간다? 다시 팔겠죠 그때는 쉽죠 왜냐? 매수가가 지금 가격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근데 굳이 이런 액션들을 우리가 반복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리를 했다라고 하면 사실 24만원, 5만원, 6만원 이런 가격대에서 정리를 했어야지 지금 이 가격 언더에서 내가 뭐 어떤 그 계좌에 데미지가 일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큰 액션 대응을 하는 건 크게 베리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단으로 만약에 5% 빠지고 뒷구간에 20% 반등이 나온다 근데 내가 이 5% 빠지는 게 무서워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20%인데 여기에서 정리를 해버리면 어차피 뒤에 나오는 20% 반등 15%는 회복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이제 평단은 한 마이너스 10%대 안으로 진입이 될 거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냥 버티고 내가 이걸 기다리면 딱히 뭐 주식의 어떤 그 수량의 변화는 단가의 변화 없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지금은 심리적인 구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 저도 맨날 주가 빠지는데 이런 식으로 코멘트 드리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 포지션을 정리하고 내가 뭐 그래서 뭘 살 거죠?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어쨌든 간에 부재예요 내가 이걸 팔아도 결국 테마주 영역 가가지고 단기적인 수익을 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LNF한테 기대했던 어떤 그런 좀 중장기의 관점이나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우리가 봐야겠죠 오늘 그나마 키움 매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LNF가 최근에 은봉 보여주면서 키움 매도 나온 날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외국인 매수 여기 만천 찍혀있고 개인 쪽에 7만주가 찍혀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개인이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오늘은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점점 이제 그 페닉셀 형태가 심해지는 구간으로 진입이 좀 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종목들 열어보면 의외로 그 메인 종목들이 개인 투자자 에코프로 같은 걸 제외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좀 줄어드는 애들이 좀 많았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리면 될 거 같고 파란 글씨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LNF라고 남겨주세요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무료 종목들 명절 연휴 앞에 3,5일 동안 같이 매매하시고 기분 좋게 명절 연휴 보내시러 가면 연휴가 조금 더 마음 편하시지 않을까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